오늘 두피자 한번 타고 있답니다. 제가 이렇게 해서 잘 타요. 아직 모두바퀴 뗄 때는 멀어지고 안해요. 킴만 기려 이제 뗄 수 있어요. 킴만 다 기르고 나서 저 떼면 근데 계속 붙여있다면 불가 알죠? 그래서 잘 때는 여러분 자고 잘 때 되면 모두 모두바퀴 떼야해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!